우리의 휴거, 휴거, 날짜를 따지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이 나오고 경건한 삶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말 안 왔다 주의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제림한다고 하면 듣기 싫고 그러면 아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건 당연한 건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림만 하면 뭔가 불안하고 준비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와 그래 그래 들임 받아야지 그래야죠 그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감 낫다 힘쓰라 점도 흠도 없이 지금 너희들 그 말은 지금 점도 흠도 없이 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이 내용이 본문의 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에게 원한 거 보니까 나 요한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주님이 가장 원하는 수원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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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 우리는 거룩 주님 믿었으면 됐죠 거룩은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 명접하고 거룩은 또 달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루라는 것은 진행이잖아요 예수 명접했으면 내가 구원 받았죠 그렇죠? 명접한 순간에 이미 생명적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고 그러면 성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주님이 모시고 나서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할까 하나님만 거룩한데 거룩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기가 없어서 그래서 진리하는 말씀만 우리를 거룩을 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에 여러분 거룩은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성형군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룩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만 가진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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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는 하나의 보좌를 받습니다 그때 여섯 날개 가진 그 천사가 창화합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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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천사가 얼굴을 가려서 발을 가렸어요 그 빛 가운데까지 하나님 보면 즉사에 우리 인간을 죽어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라 오늘 신앙생은 거룩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권세도 없고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보다 거룩해져 버리면 그런 모든 것은 그냥 다행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인데 신부 내야 죽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땅이 잘 되고 나면 변질돼요 마음의 딴 데가 하나님 사랑하네요 은행의 통장이 두둑하고 명예의 권세가 있고 그런데요 깊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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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딴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이 최고의 거룩의 복인데 장세기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일성수가 거룩한 복은 이날만 거룩한 복이에요 거룩이 와요 거룩 일곱째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반드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심어졌어요 심 심 그래서 심 여러분 인간의 첫째 날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 날은 안식으로 시작을 해요 안식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고 이날 거룩한 복이고 예수님 만나서 참된 심 그 다음부터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월요일 일하고 일요일 날 쉰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쉼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품에 안식과 평감과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 거룩한 말씀 먹여야 내가 거룩했지 이날만 거룩한 날 이날만 주일날 주일성수 왜냐하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주님의 날 오락도 행치 말고 놀러도 가지 말라고 주의 일만 하라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거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룩 거룩해져라 그래서 회개한 것은 뭔가 정과 흠이 있는 그것을 보일 필요로 씻고 벗어버려야 신불로 단장하는 것이 거룩하지 모든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피에 피해서 피만이 길을 해결하고 성의의 불이 와야 거룩한 능력으로 임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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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레오키 사회적 입사한 자에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들, 주의 종들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집으로 하여 주의 종들이 세소가 되고 때물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거룩이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타락이죠 타락 베드로서 2장 오지 보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라 너희도 그랬네 평신도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야 마인 제사장 신약시대의 남녀가 성령 주고 제사가 오늘 우리가요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기도하고 신약시대는 바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령한 집을 짓고 예배수 1장 사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 흐미없게 하시려고 택하니 거룩 흐미없게 하시려고 또 골레스 3장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아처럼 우리는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아처럼 그러면 긍일과 자비와 겸성 온유와 오래참을 온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계라고 깨끗한 것을 과학과학으로 환란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인데 바로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기 25절에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되 희년을 말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희년의 해방을 말하고 있어요 또 레이기 20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나 가축인지 기업을 받았는지 팔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에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은요 생물은 못 가져갑니다 거룩한 것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 20년 30년 전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금반지 목걸이 폐물을 받쳤어요 그 아버지가 왔어요 하순산 아버지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딸이 받친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받쳤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내가 안 줘야 되는데 줬어요 그 주간에 그 아버지의 결정사가 죽어버리더라고요 휴 내 잘못입니다 그때 99만원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 돈을 내줬어요 그래갖고는 그냥 그것도 도로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갖고 취업을 뛰어난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이냐고 휴 내가 잘못했어요 내줄라니까 바쳐로니가 내줄라 내줬어서 내줬지요 어떻게 그 주간에 아버지가 차가 뛰어갖고 취업을 했냐고 어째다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무슨 헌금 내줄라고 내줄라고 내가 잘못해갖고 그 사람 죽었어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헌금 한 거 시켜보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큰일 납니다 바꾸지도 말아 내 27장 30장에 말하기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에 열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11조요 이번에 처음까지 갔다 왔던 분이 그래요 11조 안했던 사람 하나도 상의 없더려 다른 게 다 일했을 때 일 많이 했는데 절대 그 벌벌 뜬 사람 아니 곡식 종자인데 그걸 못내 벌벌 들고 그리고 휴거대 그 십자가 피죄용서 받고 구원받은 감사 감격의 사람이 그것이 아까워 하나님 것이라는데 하나님 것이 딱 했는데 그걸 못해 나도 싹구녀 갖고 주일날 11조 설교 못해 많이 안해요 다 보고 있어요 휴거대 그것이 나가 그것부터 해야 해요 그것도 못하면서 억지로 안 돼요 미도 없으면 아까운데 아깝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죄용서 확신한 거예요 아이고 지옥가다 천국에 감사 없죠 네 물질이 네 마음도 있어 마음도 있어 하늘의 보아를 쌓아두어라 존과 동력이 해야지 한다 이 땅에 나 휴거 간단해요 네 마음에는 어디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쌓아두니까 몸이 납떡은이 같이 무고하고 절대 못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정도밖에 못해요 오늘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11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봐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자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이 내 몸을 거룩하게 십자가 피로 정수만 참을 드리라 자 출입기 3장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보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네 발에서 싱을 벗어라 싱을 벗어라 고릴수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내가 아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 거룩한 잔이요 이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탄식하거든요 그분을 가장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압니까 음란 비대나 보고 있으면 탄식하죠 세상에 가장 훌륭한 주인을 집에다 방방 모셔놓고 딱 딴 데 가서 그 주인 앞에서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쓰겠냐고 성전이 내 성전 내 몸이 성전 성전 에베스 사장 24절에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신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바꿔주라 열대 말씀과 성령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스 10장 1절에 그런지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먼저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그런 것을 깨끗게 하라 거룩함을 이루라 깨끗게 하라 전부 깨끗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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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히브리스 10장 1절에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걸어가면 따르라 이것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만나려면 화평 거룩해야 돼요 이게 참 이 말하면 나도 어려워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시는 안 만나면 상처를 줘 보니까 정말 나 이 말은 싫어요 진짜 근데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죽었어요 화평 거룩함을 화평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아프면 화평해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못해서 용서해야죠 다 용서 살아야죠 거룩해요 살전 3장 13장에 말하기를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먼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제일 멀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로 하더라 전부 휴거는 거룩 관계잖아요 유다스 입절에 보니까 사랑하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세우며 다시 말하면 믿음은 기초예요 자기 건축은 내가 이런 만큼 상이 있어요 자신을 건축하며 원래 성경증 나 그런 말이에요 진짜 지금 나온 성경증 다 틀렸어요 자신을 자기가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건축 믿음 이것은 기초는 주님이 이루는 거 내가 못해요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의 집을 내가 하셔 전국 상은 내가 이루는 만큼 상은 그대로 여기서 이루는 만큼 재료가 올라가요 그 재료가 올라가면 여러분 천사가 참고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오늘 전도 하나 했다고 그러냐고 그런 거 갖고 이제 큰 보아도 가지고 집을 지는데 올라가면 한 것도 없네 없어 뭐 참고해가서 천사한테 주라게 해야 돼 자제를 주라게 집을 질 건데 없다니까 올려놓은 거 기도를 했어 전도를 했어 뭐 아무것도 없어 바닥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안 돼요 하나님 기초는 반석은 세워줘서 그것도 머리에 집은 세상 사람들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이거라 네 거룩한 믿음 위에 4회전 5절 5절에 평강에 하나님의 친인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과 영광과 몸이 우리 예수 그들한테 흐뭇게 보내야 돼 흐뭇이 돼야 돼 4절 4절에 각각 거룩한가 종교함을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아내 취하는 건 육신의 일인데 그것도 거룩함으로 하래요 종교함으로 하래요 또 디모스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절대 말씀만 기도만 다른 것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그들을 지지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을 질리나 말씀만 질리다 그 다음에 루마서 괘시옥 괘시옥 입장 한 번 많이 보겠어요 첫째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휴고된 사람은 첫째의 부활이에요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에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하고 왕놀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해서 휴고된 사람은 천년 동안 왕놀어 된다니까 천국에 왕권이 있어 왕권 신부 천년 동안 왕놀어 돼 그리고 영영의 밀루가 얻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와서 왕놀을 참여 왕놀어 될 것이요 참는 거 내 마음대로 못 산 거 참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십자가 부활했듯이 참 왕놀어 막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되고 다 참어 내 마음대로 못 산 거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을 줄게 이제 네 마음대로 다 해부르라 왕은 안 돼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참으면 왕놀어 될 것이요 꼭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좋은 건 참는 사람이 일군요 꼭 참아야 돼 꼭 참고 또 참고 둘째로 거룩이 뭔가 그러면 거룩 아 거룩이 좋은 게 하네 그러면 거룩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살아내야 돼 살아낸다는 뜻이 중요해 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살아낸 것은 내 의지가 그 말씀을 복종해서 살아내야 돼 씨앗이 싹이 터들어 내가 죽어야 싹이 낳고 있고 내 마음 밭에 부러진 씨앗이 거룩 다 뭐냐 내 영혼 속사 하나의 법을 지우고 내가 제 제의부를 승기곤 하거든요 거룩이 어떻게 된가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요셉이 그가 아담하고 준수해가지고 보디와드 철가 계속 유혹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아주 갑자기 요셉아 막 달려들어 그때 이 어찌 그 나갈에 안할게 득절일까 하고 도망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득절이 알 수 없다 어찌 그 나갈에 하나의 기특지 하리까 도망갔다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 거룩싸움이에요 거룩싸움은 여러분 요셉이 신분이 종이거든요 죽고의 종이거든요 보디바 철하고 주인 눈이 맞아버리면 아니 종사령과 해결이 안 되겠어요 자기도 끊을 것이고 얼마나 길이 열려 불잖아요 세상 유혹이죠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28살 나이에 이방에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간가 외로움 때문에 성적 쾌락은 둘째예요 사람의 외로움을 힘들어 그때 누가 사랑해주면 팍 넘어가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이 다르다 왜 외로움냐 고독해라 달라요 고독한 건 좋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해 정말 하나님의 종대로 고독해야 되겠더라고요 연기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세가 신의 올라가야 되고 내가 고독하게 주님과 만난 가운데 연기를 알아야지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한 말없이 주님과 얘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임비를 받아야 되는데 육적향락 케락 가운데 절대 임비가 없어요 28살 나이에 그가 이겼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돼 음란 이것을 내가 이긴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모세호세부터 도망가요 도망가본 게 났어야지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도망가는 것이 상수예요 왜 육지의 케락향락은 못 이겨요 피해야 돼 그런 자리를 안 가야지 자기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복받았습니까 감옥에 쳤어요 감옥에 강감 미술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얼마나 챙겼을까 저 나쁜 놈 아마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다 까발라 없으면 이혼해요 이혼해요 버디바를 쳐 이혼당해요 아마 그걸 참아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기도할 수 밖에 없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면 쨰쨰 하고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도 방법이 돼요 그래서 영이 열렸어요 요셉이 그래갖고 꿈에서 다 해보네 오히려 위기고난 때문에 기도했고 울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장애물을 타보지 말고 지금 내가 거룩설교 있거든요 거룩이 안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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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살아 내기 위해서 도망도 가고 감옥에 같이 기도고 빗박도 가고 어려움나게 해서 견뎌해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그랬더니 주님에게 하나 주 보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걸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주님 닮는 것은 기도해서 말씀해서 회의할 때 주님 닮아서 거기서 내가 변화해 기도한 순간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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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 기도하다가 분일 기도하면 절대 분일 없습니다 차라리 깨뜨려가지고 한도 미국시켜 하더라도 매달리고 날이 세려 가면 아니 날이 셀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못 버리면 쳤지 않아요 날이 셀 때까지 한번 기도해봤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불도 없으면서 그게 바로 변화는 주님 만나야 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꿀쓰여서 말씀이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을 읽다가 주르륵 눈물도 나고 말씀이 너무 좋았고 밤새 그냥 잠 안자고 읽어보기도 하고 하루에 읽으면서 너무 말씀이 좋았고 행복해야지 내가 말씀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그래야 내가 거룩이 오는거지요 거룩이와 거룩 요셉은 감옥에서 거룩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은혜주셔가지고 그 감옥에 저녁에 사물을 먹겠다 하나님이 더 은혜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당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힘을 다시 부어줘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 안합니다 나도 불어 그 문제를 감당하는 믿음 성령 불 난 이것이 몬당에 아무것도 아니야 별 핍박이 가봐야 미울 것도 말 것도 없고 내 눈에 쏙 들어와 내 눈에 쏙 들어와야 되거든 문제를 아무것도 누가 뭐라 난 내 갈 길 갈 거야 신령한 자는 판단 판단 너는 알아 어른은 아이들 속 다 알기 때문에 그러네 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되니까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행동 반응 믿음 반응이거든요 뭐라 하든지 그래서 주님과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면 고맙다 니가 잘 참았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서 내 마음의 아픔 상처가 싹 해결되고 평강한 기쁨 그런 그건 또 고맙다 니가 이겼다 잘했다 아버지 감사 주님과 둘이 울어 저녁에 울어 저녁에 울고 신부 신랑 가슴 품에서 사랑을 받아버리면 어떤 시집살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 어떤 것도 이겨요 신랑 사랑만 받아버리면 그 품에 안겨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렇게 원하니까 그래 너 나를 위해서 니가 힘들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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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되면 뭉클하고 꿈으로 말씀 보여줄 때가 있고 들려줄 때가 있고 얼마나 저는 꿈 노트가 몇 권 있어요 진짜 지금 보고 놀래 본 거예요 아 지나면 이게잖아요 4년 전에 어 권한의 터널을 통과한다 그때는 코로나 눈물 시대인데 먼데 사람은 너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성도가 생기려고 그때 말했는 것 같아 왜 먼데 사람 그런데 말도 안해 꿈을 꿇고 다 적어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 그것을 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사냥이 그때로 잘 나갔대 교회가 다 다 다 맞고 있어 나 주님 많이 받은 것 몇 권 노트가 있는 것이 틀리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주님의 만남 교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말하다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 그래 행복해 주님 가는 코스를 한다면 가는 거죠 가는 거지 오늘 거룩은 어디 가만히 앉아서 산에 가서 희롯 입고 앉아있는 거룩이 된 게 아니고 감옥에도 들어가 거기서 이겨봐 영이 열려가지고 두 장관 꿈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연단 훈련이 딱 30세가 되니까 아니 수군관장 잊어먹어 꿈에 섰기는데 내가 하니까 잊어버렸다고 속음에 뭘 할 거 없어요 또 딱 그때 또 왕이 꿈을 꿔 꿈에 섰기 못하게 만들고 요셉 데려다 해서 하나님 전부 각본이잖아요 우리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때가 되고 있어요 때가 되고 있어요 일하고 계세요 그때가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짐을 모으시지 않겠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아주 영특한 소년들 데려다가 훈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식민의 정책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왕의 짐위를 딱 거절해 왜 우상 숭배 재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겨서 황가자 야 왕의 지정한 음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모가 지나간다 그때 고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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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앞뒤 자기 마치고 난 왕의 짐 안 먹어 당신 안 먹어 좋지만 내 모가 떨어진다 니까 그 모가 떨어지게 쓰겠냐고 안 떨어지게 해줘야지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게시 받고 환상 받고 베리벌 달걀 맘에 있는 사람 손가락 잡았고 있어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줘야지 지혜롭게 다 당신 모가지 안 떨어지고 나 죄 안 짓고 우상 재물 안 먹겠다고 이게 신부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그걸 거절해서 요셉도 다니엘도 총리를 이방나라 총리 왕릉 똑같은 사건이 다 꿈 얘기더라 딱 거절했더니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한 성령의 불을 줘요 다시 말해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 몽주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다 이만 거예요 처음부터 이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능력도 바로 다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이겨내 그럼 그 다음 시에 또 죽고 또 죽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총리를 사오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왕이 꿈을 꾸서 해봐라 내가 꿈을 꾸었다 꿈 해석해라 예 왕이야 말씀하소서 내가 무슨 꿈 꾸는가 알아봤죠 그래갖고 해석해 왕이 왕이 어느 왕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해야지 여봐라 누구들 안다 내가 꿈 얘기하면 꿈 이연령 비연령 두드려 맞춰보니까 역시 왕이 지혜롭더라고 내가 문 꾸는 거 알아맞춰 그렇게 해석해 다 손발 들어 다니는 데한테 시간 좀 달라고 다 기도 왕이 왕이요 왕이 그 신상을 보셨네 엄마 그 신상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단어 철이고 와 그 알아맞혔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해석한 대로 돼요 지난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오신 강사님 내가 참 공격을 받아요 막 어쩌냐 저는 그분 고마운 것이 저를 기도를 해줬어요 솔직히 너무 이 나라 때문에 국가 때문에 네가 얼마 어려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를 그래서 이 나라를 막 좋은 데 다 하겠더라 저는 그분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나라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나라에 인정을 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일단 왕이 아무도 놀려버리죠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해석에 다 마쳐본 거잖아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결국은 총리로 세워볼까요 총리로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더 잘되붙지 않아요 잘되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로한 신부의 싸움은 네가 환경 그걸 잘했어 그냥 이겨라는 거 말씀 잘하라는 거에요 그래 변화가 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렇게 서요 이게 사람마다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자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라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아브라함은 할 말 없어요 지 목살을 목살을 라고 그 부인 두 번 팔아먹었어요 왕한테 넘겨먹었어요 말도 아니지 그런 인간 남편답지도 않은데 그런 인간한테 주라칭해 제발 머리로 알아라고 머리로 압니까 머리로 삼으라고 아 휴고 여기다 남편을 머리로 삼으라고 나 휴고 가는 데고 싶으면 그건 못해요 그건 못 얻으면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잖아요 아니 한 번 다니엘 그 정도 됐으면 됐는데 또 사자굴 다리왕 정권에 바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사자굴들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면 예배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방해초 이 정부가 코로나 같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된 것 같고 국가 방역법 같고 박어 아니 방역법 앞에 예배를 무릎을 딱 꿇고 다 무릎 꿇어버려 교회들이 방역법에 무릎 꿇어 예배 문제를 가지고 누가 막아 제가 제가 그때 예배다 코로나 걸리면 충고하면 됐지 코로나가 얼마나 자빠져 돼가지고 너희들 너희들 박목사는 예배다 코로나 찍고 성과당에 비아냥 그리고 진짜 가면 되죠 예배들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냐고 황교안 장로가 나를 헤매 그러면 직접 받아갖고 왔잖아요 맞다고 저는 종교 개혁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 분명해요 부산 반대 예배 설교 정부 좌파 싸웠고 이 정부하고 예배 문제 싸웠고 성사 성국 3관왕 3관왕 3관이 싸웠다고 제가 그것이 없이 무슨 종교 개혁 저도 모든 것이 황교수 우리 혼자 예배들이다가 지금도 제발 맡고 있잖아요 난 너무 감사해 그러니도 모든 것이 뭔 종교 개혁을 해 지도 모든 것이 나는 하나 은혜지만 분명히 종자는 여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관정도 나온 거죠 주님이 뚝딱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 이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의 DN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지 잘할 건 없어요 다니엘은 겪고 예배들이다가 기도하다가 사자고리 들어가도 드려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의 연결받았는데 그 예배를 누가 망해쳐요 생명이냐 없냐 예배 문제인데 그 다니엘이 거기서 그렇게 사자고리 들어갔어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더라고 죽어서 한 번 더 죽어 죽어 오늘 우리 싸움 영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공격한다더라도 저는 오늘 밤때 밤밤 내밀 길이 없어요 그것도 금식 기도할 것이오 그 사람을 내가 뜨겁게 불처럼 사랑할 수만 있으면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 싸울 거 없어요 내부도 나는 기도할 거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종교의 사자고리 는 순간에 뼈까지 으스러워 보이잖아요 다니엘은 위대해 지금 오늘 다니엘은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도 기도 싸움이라는 거에요 영싸움이라는 거에요 거룩싸움이라는 거에요 그 칼이 이겼어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봐봐 사장으로 들어가는데 남편한테 복종하나 못해 내 생각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아니 머리는 머리지 뭐요 여러분 머리 역할을 못했잖아요 머리로 인정해줘 머리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란 것이 진짜에요 이 얘기가 회사에서도 상자들에게 순종을 했거든요 사장은 말 드려야 된 거에요 왜 충성해야죠 가정에서나 사명동에서 아니 팔 두시고 섬교라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지 팔 싣고 섬교를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누가 문제냐고 네가 그럴 주님의 심장이 없으니까 주님 마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되지니까 거룩이 없으니까 성님과 말씀을 내 충만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 주는 것이 행복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마음 편이에요 사랑을 주는 것에 주는 것이 뺏기는 거에요 참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휴거 얘기가 이 얘기에요 휴거 준비는 네가 말씀대로 살아와 거룩해져야지 깨끗해야지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옷을 입어요 옷을 보석옷을 입혀준대요 이긴 사람들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와라 말하니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하니마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자 구원의 옷 첫째 옷이요 두 번째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미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단장 같지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옷만 입고 속옷 원죄는 해결되요 하당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나무 입을 넣고요 수치를 햇빛이 나니까 무화과나무 입이 치마가 되겠습니까 바삭바삭 다 말라지고 수치가 다 보이죠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이 양의 가죽이에요 그때 양이 죽었고 어린 양의 스님 죽을 만했는데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구원의 옷 그러나 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노죄단 번죄단 물두벙이에요 그러나 성소 지성소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공의의 겉옷 그리고 보석 보석이 단장되는 옷을 입안하는 거예요 그 옷도 그 보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단장하느냐 저것 하나의 보좌에 간 사람들은 황금옷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옷 입으로 들어가요 천국 가도 보좌에 가까이 간 사람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석 보석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래서 게시옷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 그에게 영원을 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지여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큰일 나고 깨끗한 새맛보고 옷을 입도록 옷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왕만 황금옷을 입어요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옷 색깔이 흰색과 청색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옷 입고 가보고 어때요? 색깔 보면 정승이인가 다 태가 나는데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천국도 옷이 다르거든요 햇빛 같은 햇빛 같은 부활의 영광 달빛 별빛 빛이 영광이 다른데 기쁨이 행복이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요? 세바벗을 그게 옳은 행실이란 거예요 행실 행실 삶이 거루한 행실 행실이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유구문이 쫓아보란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었습니까? 주님 알아요 구원의 옷만 입었구만 보석 옷은 안 입었네 그럼 어쩌보세요 나 밟을 때 못 올라가면 누구 책임을 보세요 누구 책임을 또 나는 내 자녀들은 못 가 내 남편은 못 가 그럼 통탈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옷을 빨아야 된다고 나와요 게시록 22장 14절에 말하기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우리 아버지 때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말해요 두루마기 겉옷을 빤다는 것은 뭐냐면 세탁한 거예요 빨라 복이 있으니 빨라 이럴 때 빨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성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난 한 번 보석 옷 입었어 날마다 빨아야지 날마다 빨아야지 날마다 먼지 묻은데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걸어가 없을 그래서 성 밖에 여러분 성 안에는 예를 들어서 성 밖에는 지옥은 아니더라고 이 세장같이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멸루건 없어요 이제 더 지옥 가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자 내부진 불못 저 큰일 날 보죠 지옥도 바깥도 은대라면 좀 괜찮은데 불못은 더 무서운 것이니까 정확하게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들어 권세를 얻어라 여기서 신앙상을 조금 열심히 하면 들어가는데 그거 못해갖고 그거 힘들어갖고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 여러분 천국에 한번 영원한 멜로 가더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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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맞이 얼강맞이 영원히 이 땅에 멸루건 안나면 거꾸로 매달아갖고 날마다 몇 마디도 백 년 동안 몇 마디도 괜찮아요 거꾸로 매달아 백 년 동안 몇 마디도 괜찮다니까요 그거 들어가려면 근데 여기서 신앙상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걸 못해요 그걸 지금 칠천용사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음성 듣고 와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오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서울 지성장 대구 지성장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근데 문제는 유튜브 시대니까 가능하죠 이게 지금 영상으로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때로 따라서 내가 이제 한 번씩 가기도 오기도 오고 불받기도 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WC, WEE에 가입된 교회가 95%라는데요 합동주도 WEE 똑같아요 WC는 합동화주 거기도 캐트로 굉장히 원풀은 똑같아요 다 사단들이요 그러니 그렇다면 정말 너무 미단하니 어떻게 이렇게 없습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회개의 피 피를 주고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실제 오냐고 회개 회개만 되고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회개의 불이 와야 회개가 되고 통에 잡아보고 근데 불이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고 불이 이말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신앙생활 끝인가 제가 92년 10월 그 당시 휴고 때문에 얼마나 그게 난리가 우리 한국 난리가 났어요 고민하고 그 날짜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난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이거에 이랬으면 그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더라고 마땅 24장이 말 3장이 예 25장이 뭐냐 25장 세 가지 비용 그게 성부 성자성인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무 어려운 시험도 답을 갖고 가지고 갔다가 써보면 돼 마땅 25장의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답이 된 거 안 내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열천의 비유가 등장에 기름 준비해 신랑이로다 슬금 4천장에 기름 준비했죠 등불은 예수님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기름을 태우듯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의 의미가 내가 헌신 충성해서 기름 짜듯이 내 인생을 드려야 기름을 태워야 되어야지 내 인생 시간을 태워 드리려고 삶을 드리고 물이 태워야 돼 드려야지 타도 안해 기름이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기름 준비 기름 태우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수만이고 성령의 불 피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구나 달란트 비유가 성령 하나인 왜냐하면 달란트는 테이렌트는 은사인데 성령 앞에서는 종으로 이기더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버지 앞에서 심판인데 아버지 자녀관계고 신랑과 신부관계인데 좋은 관계는 심판이 무서워요 그래갖고 다섯 둘 즉시 남겼을 때 똑같이 상을 줘요 그런데 하나 그대로 갖고 왔었는데 한 딸한테 받은 사람 그대로 수건 싸둔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도덕질은 가늠한 것도 없어요 아까 게으른 종아 난 게으른 것이 지라고 게으른 것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교회 가만히 있어 준비도 안 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조치라 그래서 불모스는 아니더만 바깥 어두운 데니까 세 그러니까 슬프면 이를 가면 이를 가면 이를 가면 여기 갇혀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해도 그렇지 주일성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1조 정도면 집사 임명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주일성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축구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박 목사 신학도 어디 학교에 나와서 이러고 앉았어요 나는 성경의 큰 걸 찾을게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심판이 크다 달라한테 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은사 능력을 줬을 때 각각 이를 해야 하네 안 하면 저는요 변질된 복음 전하면 큰일 난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하는데 대연해야 하나님의 대연해야 하는데 자기 얘기 자기 세상 얘기 그러니까 들을 것이 없다고 하는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얼마나 주님이 단식을 해요 그리고 변질되고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등록했는데 그분이 성교사 목사였어요 내가 훌륭한 분이더라고 전주 어느 교회에 다니는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 여자 목사 총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백신 맞으라고 한대 하나님은 응답했대 응답했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잘못 들었잖아요 그 교회에 다 백신 맞으세요 여러분 백신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백신 맞고 많이 죽지 않아요 독이 있다고 다 의사가 말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백신 안 맞으면 완전히 왕따치해가지고 성가대도 못 오고 저기 교육관에서 예배들이라 하니 살겠냐고 숨통 터지지 교회에 갈 때가 없다고 나리가 난 거야 세상에 광주에 있는 목사 이재명 거기 지지해 다 했더라고 이 광주 땅이 그런 때야 지금 현재 말이 되냐고 공산지에 하겠다는 사람은 지지해 목사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입니까 그게 95% 가버리고 WC가 공산지에 스타린이 만든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지성전도가 해보고 저는 이해가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누가 해야 돼요 해야죠 누가 해야 되는데 저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요 난 하나님하고 의지해지요 지금 눈은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한 거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김친혜 원장님께 간증이 중요한 간증이에요 사실 딸아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기다렸다 눈물이 박학 나고 안 뒤에 교회가 불을 준다 그리고 내가 안수울 때 불이 있다 제가 여기까지 다 나는 그걸 줄 때 감겨워해 주 왜냐하면 제가 혼자 아무리 말해봐야 누가 날 알아줍니까 이런 분들 간증이 한두 명이냐고 예림의 5장 1절을 받아가지고 박은희 전서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공익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이성을 사한다 나 그것 받고 작년 10월 20일에 내가 후 이제 선거 이기겠구나 윤성인이나 이재명이 얼마나 마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리더 제목도 안되고 인물도 안되고 등력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 은연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안디옥 교회가 결혼했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결혼한 것 중요한 것이 빌라델베 교회에요 하늘만 열린 교회에요 여러분 오늘 일 소교를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듣고도 안수울 때 아무것도 가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않고 안수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겠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거에요 방금 내가 하나의 의리를 깨달았어요 2부 끝나고 잠깐 방해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세상에 딱 일어났는데요 5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 북한이 안나 딱 보니까 11시 18분이요 2분 전에 깼어 방에 앉았다가 졸았어 2부 끝나고 잠깐 들어서 앉았는데 그 시간을 잠이 들었는데 쥬우 졸면 잘세 졸면 잘세 나팔을 볼 때 2분 전에 깨주기 쉽고 하나님 이제 20분 돼서 안오면 나 찾으러 오겠지 이제 세상에 나는 하나님 감싸 근데 하도 피곤하니까 하나님 그 순간 저분 잠도 2분 전에 깨주기 쉽고 자꾸 빡띡이 딱 맞냐고 어쨌든 나는 2분 전에 깨주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하고 너무 피곤하게 잠도 계속 피피오가 안쓰니까 피곤하죠 여러분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은혜로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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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읍시다 아무리 말해도 은혜 귀마금 안 들려요 마음 못 주시고 여러분 정말 깨웠기도 하세요 신부단장 하세요 제시카이 목사 책 보니까 본인이 대단한 올라간 목사가 그 당시 내가 지금 가면 육아 못 된다고 하더래 그렇다면 얼마나 가냐고 저도 뭐 그 말을 들으면 힘이 없어요 맥이 빠져버려 어쩔까 최선만 다한거에요 최선만 그러나 이거 틀린건 아닙니다 기준은 분명해요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겠어요 오직 피 성령 기도 또 지배하고 또 지배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주행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삼아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십을 흔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곳이소서 최악의 어둠소 최악의 어둠소 해배든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볼도 세상 없는 밤 태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지친 나를 반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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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인마소서 바람처럼 부르처럼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인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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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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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마소서 성령이여 빌마소서 성령이여 빌마소서 성령이여 빌마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빌마소서 성령이여 빌마소서 성령이여 빌마소서 성령이여 빌마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빌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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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빛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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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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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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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이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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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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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울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은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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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빛하소서 choir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 하나님 위치여 지금 이곳에 입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입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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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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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